여러분 입 말고 진짜로 참말로 겁나 많이 쓰예 진짜 간단하예 한번 알카드려볼께예 먼저 워크라나 준비해가 고춧가루 2스푼 14g 설탕을 살짝 깎아간 1스푼 10g 진간장 1스푼 8g 참치 액젓 1스푼 8g 이게 없으시면 멸치 액젓 3분의 2스푼 6g 정도로 부어주시고 대파 흰 대부를 잘게 잘게 잘라 2큰술 16g 간마늘 반스푼 10g 고추장 3분의 2스푼 20g 식용유 3스푼 15g 아따만 입 말고 입구 조디를 누가 설계한건가 기름이 아주 지 마음대로 칠렐레팔렐레 콸콸콸콸거리면서 쏟아지가 주변으로 질질질 흐르더라구예 부어부도 안하고 물건을 맹글어 팔았나보네예 다신 안사 뭐 오야둥둥 불을 약불 약불로 올리고 짜글짜글거리기 시작하면 대략 2분정도를 뜯가가면서 볶아줍니다 약불을 제대로 볶았다카믄 2분을 볶아도 절대로 안타니까 내는 타던데 하시는 분들은 불수주를 잘못하시는겁니다 2분을 볶아가 고추볶이 영향이 맛있게 올라오면 밥 두공기 420g을 부어준 다음에 흑나물 무치는거 빨간거나 거얀거 가볍게 한두분만 잘라주신 다음에 불을 중불 중불로 올리고 골고루씩 닦아가면서 볶아줍니다 혹시나 혹시나 콩나물 무치놓은 게 우주신분들은 양념을 넣고 2분을 볶은 다음에 콩나물을 크게 안주면 대략 120g을 부어주고 중불에 1,2분을 볶아가 27기 찐 다음에 밥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중불에 콩나물하고 밥을 대략 2,3분을 볶아가 거얀 밥알을 음세준 다음에 영상에는 잘렸지만 참기름 1스푼 5g을 넣고 조미 김가루를 크게 한 젓가락 허가 시끄름을 부어주신 다음에 골고루 섞어가면서 대략 2,3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기똥적으로 맛있는 콩나물 볶음밥이 완성되는 길어예 입마 이거 한 숟갈 드셔보시면 진짜 매력이란게 철철철 흘러 넘치가 두리물라고 볶았다가 한 숟갈 맛을 보고는 나도 모르게 혼자서 입은 다 퍼먹는 그런 맛입니다 아싹하고 매콤하니 맛있게 보이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